아까 실종이 너무 흔들었어 컨트롤이 왜 이게 안녕하세요 담빛습니다 오늘 먹어볼건 GS25C에서 새로 나온 고소한 치즈가 들어있어 풍미를 더해준다는 치즈 고로케 제품 되겠습니다 바삭한 고로케 안에 고소한 치즈가 쭉 들어있다는데 가운데 타르타르 소스 들어가있구요 2300원짜리인데 전자레인지에다가 한 80초 정도 돌리시고 뚜껑을 벗기고 소스를 꺼낸 후에 가열하라고 되어있네요 유일푸드랜드 제조한거구요 햄 7%인데 돼지고기 들어가있고 치즈는 무슨 치즈라는건 없고 고구마무스 리치크림소스 등이 골고루 들어가있다고 되어있네요 영양성분은 별도로 표시가 안되어있구요 자 요거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바삭한 뭐 그런거 포크로나 들어가있네 바삭한 뭐 그런게 없기 때문에 반은 전자레인지에다가 그냥 돌리구요 반은 저기 뭐야 후라이판에다가 볶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레 여섯 여덟개 들어가있네요 자 우선 전자레인지에 돌렸는데요 자 우선 이렇게 해서 타르타르 소스 찍어서 확실히 연출된 사진이 맞구나 치즈가 어딨어 치즈 별로 보이진 않구요 아니 저기 이거 후라이판에다가 그냥 푸석푸석한 느낌이고 치즈 좀 안보이는 느낌 그리고 자 후라이팬에다가 댕글댕글 볶아갖고 왔는데요 자 이쪽에 보시게 되면 치즈가 뭐 생각보다 가격대가 있으니까 많이 들어가 있는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자 이렇게 후라이팬에다가 한거 좀 번거롭긴 하죠 그냥 드시는게 좋긴 하고 집에 후라이 같은거 그런거 겉에 바삭함이 살짝 살아있으니까 그나마 그냥 먹는 것보다 좀 나은 것 같구요 치즈는 조금 아쉬운 느낌 인 것 같네요 연수야 먹어봐 찍어서 먹어도 돼 우선 그냥 먹어보고 뜨겁지? 이거 진짜 기름에다가 튀겨서 딱 진짜 먹으면 바삭한 맛 치즈를 좀 제대로 들고 그러면 더 맛있긴 하겠지만 신났어 우리 연수 자 요건 또 치즈가 또 조금 돌아가기도 하네요 자 뭐 그냥 드시게 되면 뭐 그냥 맛은 별로긴 한데 드림에다 하니까 조금 나은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물론 저는 뜨거워서 못 먹고 있어 자 뭐 요렇게도 한 2천원대 가격에 판매되는 제품이니까 그냥 이런 제품도 있다 저도만 알아주시고 요런 거 맛있게 하는 데 있나? 치즈 고로케 같은 거 자 느끼게 되시면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멋진 하루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건 뭐야 나 진짜 뜨거워 맛 어떤 거 같아요? 먹을 만해? 응? 먹을 만해? 응? 먹을 만해?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